아무리 생각봐도 교통안전을 지키자! 아프트와 함께해요! 교통안전! 오늘도 안전배표 확인해요 신호는 기본 정지선지키기 2일 차원을 지켜냈어요 안전이 항상 먼저예요 안 돼요 안전 휴대폰은 안 돼요 안 돼요 안전전 너무나 위험해요 우리 모두 만들어나가요 고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살펴요 신호들 안전하게 담아요 지켜요 정지선 보행자가 우선 모두 다 함께 지켜나가요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동략자 모두 배려해요 초롬운전 가서 가지마요 고통사고 are we 모두摩분농게 지켜요 함께해요 행복하면 배한민국 행복하면 대한민국 내 안녕 코로나가 우리 fire 州ализ에서